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지막 핫도그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진짜 너무 많이 났어요 아쉬웠나 더 나은데 좀 더 뺏때두고 이 맛은 너무 많이 났어요 내가 다 먹었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내가 한 번 먹어보았어요 저는 이 맛은 더 많이 먹더라구요 근데 이 맛은 더 맛있었죠? 초콜릿은, 초콜릿, 초콜릿도 들어가서 괜찮은데 ... 초콜릿은 그래도 맛있네요 ... 초콜릿! 아.. 왠지.. 저거에 대해 배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 아.. 아.. 흐흐 응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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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컴퓨터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